얼마 전에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인 태영호 위원이 평양에 있어야 할 당 간부들이 서울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요 태영호 위원이 작년과 올해에 평양에 있어야 할 고위 당 간부들이 얼마나 많이 탈북을 했으면 서울에서 만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태영호 위원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김동수 위원 이분도 북한의 고위 탈북민 출신이죠 김동수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작년과 올해 사실상 북한의 고위층들이 상당히 많이 탈북을 해왔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지금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죠 현재 북한의 유학 엘리트들 김정은이가 해외로 유학을 시킨 20대의 최고위층 엘리트 유학생들이 수백 명이 탈출을 했다 탈출을 한 최고위층 유학생들이 유럽 국가들에 포섭이 됐으며 우리 윤석열 정부도 집중적으로 해외 고위 유학생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 왜 이렇게 탈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살겠다고 왔던 탈북 귀순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소식에서도 왜 북괴 김정은이가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과 김여정의가 공포의 명단을 발표를 했으며 충성자금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과 또 무역 일꾼들을 조국으로 소환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 또한 이 소식은 제가 그전에도 방송을 살짝 해드렸었습니다만 급하게 저의 WTR 소식통이 텔레그램을 통해 소상하게 전해왔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내부혁명조직인 WTR통신이 전세계 북한 대사관 영사관 무역 일꾼들 초비상 김정은 해외 외교관들 무역 일꾼들 대대적 교체 공포의 조국 소환자 명단 곧 발표 전세계 각국 북한 대사관 지금 난리가 났으며 초비상이 걸렸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보위원들 또 외국에 있는 현지 보위원들과 나아가 외교관들 무역 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자 명단 작성은 이미 끝냈으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곧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저의 WTR 소식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이미 공포의 조국 소환자 명단 발표를 했으며 지금 전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또 무역 일꾼 해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당 간부들 한마디로 이 해외 북한 외교관들 무역 일꾼들 지금 쑥대밭이 됐다 라고 제 소식통이 텔레그램으로 소상하게 전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은 좀 해외에 계시는 탈북을 꿈꾸고 계시거나 탈북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소식의 핵심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북중국경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럽으로 파견을 했던 또 유럽으로 내보냈던 수백 명의 고위층 엘리트 유학생들이 왜 탈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그 유학생들을 관리하던 국가 보이성 보위원들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하니 그 틈을 타서 수백 명의 최고위층 또 최고의 수재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 있는 외교관 모자가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이 무엇이다 김정은이가 탈북을 하려면 하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왜 충성자금 기준으로 공포의 조국 소환자 명단을 만들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무역 일꾼들 또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조국으로의 소환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관들은 자녀들도 두 명이면 한 명은 평양에 또 북한에 놔두고 해외에 근무를 해야지요 그래서 WTR 소식통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탈출을 하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눕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김여정이 현재 전세계 각국 북한 대사관 및 영사관 외교 일꾼들 및 무역 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국 북한 소환자 명단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한마디로 해외 외교관들, 무역 일꾼들이 초피상에 걸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외무성 R 소식통과 중국 상하이 R 소식통은 해외 파견 성원들의 탈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도 이 소식을 전했죠 데일리 NK는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해외 현지 대사관, 영사관 성원들 속에서 심상치 않게 나타나는 탈북사건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탈북사건이 끊이지 않자 이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계속해서 실제 북한은 해외 파견 성원들의 탈북을 막을 때 대한 방침과 이와 연관된 보위부 활동 등에 관한 지시를 주 2회 이상 내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얼마 전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 가족이 사라진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대상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기존 3인 감시에서 4인 감시로 하루 1회 점검을 3회 점검으로 받고 매 시각 위치를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당시에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보위부 파견 인원을 증강하는 문제를 논의 증인가 하면 현지 보위부에는 파견 성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말을 내뱉지 않는 대상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 말을 내뱉지 않는 대상들은 오히려 불안한 대상으로 지목하고 말을 시켜서라도 그들의 속심을 알아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현지 보위원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성원들 모두가 보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매일같이 지시에 담아내리고 있다라며 한두 사람의 탈북이 대량 탈북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동양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외 현지 대사관, 영사관 성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 귀국 및 교체자 명단 작성을 시급히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에 더해 해외 현지의 북한 무역부 일꾼들과 파견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대상으로도 귀국 및 교체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해외에 파견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 사상적으로 건전한 동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실적과 실력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충격적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R 소식통은 평양시 R 소식통은 현재 북한 김정원의 지시로 김여정과 최선희 외무상과 국가 보이송이 주축이 된 일정의 조국 소환자 명단 그 명단 작성은 마감이 됐다 공포의 조국 소환자 명단 기준은 탈북 기도자는 무조건 소환 김정원에 대한 충성도와 또 조국에 얼마만큼의 충성 당 자금을 보냈는지 해외에서 당의 외화벌이 능력을 얼마나 되는지 김정원에게 바칠 외화벌이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해외 노동자 관리 및 달러벌이에 대한 순으로 소환시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까지 전세계 북한 대사관 영사관 외교 일꾼들 무역 일꾼들 해외 노동자 및 유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해외 파견 성원들은 지금 현재 초비상에 걸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김정원이 북중 국경 개방 및 코로나 3년 동안 북송시키지 못했던 탈북민들까지 강제 북송시킬 예정이어서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북한 외교 일꾼들과 무역 일꾼들 해외 노동자들 탈북자들에 대한 대강제 북송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시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위도로 보인다라고 상하이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탈북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또 한 번 강제 북송의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WTR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대적인 탈북이 이어지니까 김정은이가 공포의 조국 소환자 명단을 김여정을 통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해외 외교관들과 무역 일꾼들 뭐 공포 이상이죠 초피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 소식은 불과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었는데 급하게 저의 WTR 소식통이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또 무역 대표부 등 외교관들과 무역 일꾼들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포의 소환 이 소환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실제로 해외에 있으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자금을 잘 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소환시키지 않습니다 소환시키지도 않고 충성자금을 잘 보낸 가족들은 평양에 있는 간의 자식들도 해외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북중 국경 마가 농은 이 3년 동안 또한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과 또 무역 일꾼들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당 간부들 딸라보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무역 일꾼들과 외교 일꾼들이 이제 앞으로 불과 며칠이 있으면 북한의 외무성과 국가 보의성 또한 사회 안전성 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동원된 대대적인 조국 소환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부터 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조선으로 뛸 생각을 했으면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조선으로 뛸 생각을 했으면 지금 서두르라고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라요 왜냐? 이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국가에 북한 외교관이 직접 마련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외교 일꾼들과 무역 일꾼들에 대한 대소환 물론 여기서 충성 자금을 잘 보낸 사람들은 또 김정은에 대한 사상이 높은 사람들은 괜찮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 국가의 현재 북한 외교관 고급 외교관입니다 라고 이 친구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럽에 있는 분인데 김정은이가 앞으로 올해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과 무역 일꾼들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 및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당 간부들 80%까지 북한 김정은이가 공포에 소환을 시킨다? 나는 반대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한 60%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교관들이 이미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외교관계와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했기 때문에 한 60%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제가 구체적인 팩트는 없지만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성산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탈출을 꿈꾸거나 북한 탈북을 꿈꾸거나 남조선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또는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 일꾼 성원들과 무역 일꾼 성원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요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탈북민들 탈북을 꿈꾸는 북한의 외교 일꾼들과 무역 일꾼들 빠른 결정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